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시작을 하셔도 좋은 곳에 서서 출발을 하시니 하셔도 돼 시작점이 너무 좋아 선생님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1년 원숭이띠 신년을 살을 나이별로 풀어볼 건데요 또 이 원숭이띠들 하면 재주가 많을 것 같아요 재주는 많지, 잔깨도 많고 직계에 지가 넘어간다 그런데 머리 쓰는 거는 원숭이띠 따라갈 사람 없다 뭐 이렇게 순발력이라지 이래서 순발력이 타고나다 원숭이띠들이 그런데 그런 순발력을 좋은 데로 쓰면 되는데 이놈은 꼭 나쁜 데로 쓰네 그래가지고 피부로 인간들 많다 그런데 원숭이띠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괜찮고 또 서른에 임신생분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직장문이라든지 가게를 연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시작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좋은 곳에 서갖고 출발을 하시니 하셔도 돼 출발이 좋기 때문에 잘 되실 거야 그리고 또 마음둘에 경신생분들 신청년에는 이동변동수가 없어 이동변동수가 없는데 문서를 이동으로 한다든지 변동으로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 어떻게 다른 일을 해볼까 직장을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가 내 자리야 이동하시지 마시고 손해를 덜 보는 거야 이동을 안 하시는 게 만약에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버티지 못하고 또 나와 그러면 신청년 한 해 동안 계속 옮기다가 끝판질래?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원에서 모신생분들 신청년에는 너무 크게 계획을 세우지 마 너무 크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실망이 돌아와 근데 계획을 한 중간쯤 잡잖아 그러면은 이 계획이 성사가 되면서 다른 부수적인 것이 따라와 그러니 너무 계획을 높이 세워갖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세워서 다른 부수적인 것을 찾으셔 다른 부수적인 게 뭐냐 건강, 금전 이런 게 조금 따라올 수 있어 그러니 너무 계획을 크게 세워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중간쯤 잡으셔서 다른 거를 챙기시는 게 신청년에는 더 이득이실 거야 그리고 예수 녀석의 병신생분들 건강상에 큰 병이 있었거나 집안에 오한,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 뭔가가 금전이, 해전이 안 됐다든지 문서가 진짜 골치 아픈 문서가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관제 구설이 끼웠다든지 이러신 분들 이 신청년에 해결이 되실 거야 한꺼번에 해결이 훅 되지는 않아 하나씩 하나씩 뭔지 모르게 어? 이게 해결이 되어가네? 어? 괜찮네?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야 그러니 병신생분들 올해의 신청년에는 으쌰으쌰 정말로 좋은 해가 될 수 있으니 이 운기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또 말씀 들어보면은 원숭이끼분들이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? 그렇지 욕심 버려야 돼 이 놈 먹고 욕심을 내다가는 어? 진짜 안 돼! 어? 그 욕심만큼 내가 다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 다 못 채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아서 좀 중간쯤만 가더라도 아 올해는 어 이만큼이면 됐다 이 생각으로 가시면은 다른 부수적인 게 많을 거니까 그게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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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